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약이 누군채같이 흐르고 있고 치료가 필요하네 지금 내 인생은 조금 꼬였었지만 사실한 그런 사람이 어딨어? 난 그냥 게임으로 보고던 별이 절판의 목표는 투명 내게 선생은 없어 곧해를 접은 혀바닥만 질어져 사기쳐 난 미리 레인 오는 나 때문에 누군 화가 났고 누구는 기뻐 지금 상태는 소버 제대로 해보려는 중 우린 올해를 쫓아 블랙 랭스 로버 바로 샛빙으로 일시불 선택권이었던 어린 그놈이 이렇게 커있네 나 염세적이란 말하는 건 이해가 부족한 거지 실패와 성공들 모두 아침내 이젠 하나야 계속 그 기분 That Kyle 네,eki,하 Momma and Will When you are the show Time to name the best music video, here's Korea's unrumped